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마 소원대로 이혼하게 생긴 그런 아들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딩크 맹세는 개나 줘버리고 우리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아기 하나만 낳자 이러는 남편 어 그래 나는 갈테니까 딴 년이랑 나아라 원제 엄마 소원이니 애 하나 갖자는 남편 지금 남편이랑 엄청나게 오질라게 싸우고 계속 냉전 중인데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연애기간 7년 결혼한지는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구요. 비록 당신 아들한테는 이 그지같은 놈 이렇게 잔소리를 종종 하는 스타일이지만 며느리인 저한테는 절대 그런거 없고 또 부부간 일에도 일절 관여를 안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런 아버님과 완전히 반대에요. 저한테 바라는거 진짜 오질라게 많고 잘 삐지고 안부 연락 요구는 기본이고 만날 때마다 진짜 막 징징대요. 아니 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왜 연락을 안하냐 나 너무 섭섭하다 등등등 사람을 진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반대죠. 그리고 제목에도 썼지만 당신의 소원인 손주 저희 부부는요. 결혼 전부터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월등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특출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기 없이 평생 우리 둘만 행복하게 지지고 볶으며 살자 둘 다 노는거 좋아하고 여행가는거 좋아하고 또 희생을 하기보다는 오직 우리를 위해 살자 그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요. 정확하고 깔끔하게 합의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맹세를 했죠.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도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 저는요. 이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랬었고 말이죠. 분명히 말하는 거지만 만약 이게 싫다고 했으면 그럼 저도 결혼 안 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양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는 모습에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진심이구나 이렇게 여겼고 결혼한거에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요즘 남편한테 전화로 계속 아니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거냐 엄마 마지막 소원인데 엄마 죽기 전에 애 하나만 낳아라 등등등 이런 요구를 하나봐요. 사실 몇 년 전 저희 시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는데 그래서 남편도 평소 당신이 하는 말에 많이 신경을 썼었고 하여 자기 엄마한테 전화 좀 드려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종종 트러블이 생기고 싸웠죠. 그래도 그래도 이런 거는 제가 참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참았죠. 근데 이제는 아이 문제까지 들고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요. 아니 우리가 애초에 합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리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저는요 엄마가 돼서 아이에게 잘할 자신이 없고요. 그렇게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키울 수 없을 바에는 그냥 평생 이렇게 애 안 낳고 살고 싶다 이거에요. 물론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나는 제 주변에서 아이 낳고 힘들어하는 걸 너무 많이 봤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 부모들 이상으로 힘들어하니까 고통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는 안 낳아야지 다짐을 했던 건데 게다가 더 웃기는 게 당신이 평생 아이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이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지 같아.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죽어도 싫다 안 낳을 거다. 우리 약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었고 남편도 처음에는 이런 제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하냐 이러는 거야. 아니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뭔 말이야 이게. 그랬는데 결국에 남편도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고작 1년 반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지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하네요. 아니 나이 된 노인네가 손주 안고 싶어가지고 투정 부리는 건데 겨우 그 정도도 못 받아주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투정이에요? 제가 정말로 나쁘고 이기적인 겁니까? 고작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낳는 거 이게 훨씬 더 이기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당장 헤어져 줄 테니 다른 여자랑 애 낳고 살라고 하세요. 대신 결혼을 깨는 거 너니까 위자료 툭툭히 도덕히 아니 많이 오지게 달라고 해요. 댓글 애도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하는 거야? 진짜 이기적이고 생각도 없는 인간이네. 2번 아니 애초에 딩크 합의하고 결혼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손바닥 뒤집던 말발꿈에서 애 낳으라고 강요를 해? 이게 더 문제라는 거 몰라? 따지고 보면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3번 헤어져 주는데 무슨 위자료를 달라는 거야? 상대방이 본인 그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원했거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주는 거지. 그리고 딩크를 혼전의 계약으로 합의를 하지도 않고 배우자의 임신 강요, 언어적 신체적 폭행이 자행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귀책 사유가 발생하냐고. 배우자의 역할을 잘하는 건 유책 사유로 보지 않아요. 4번 장난하냐? 딩크 약속하고 한 결혼에 아이를 강요하는 부분 특히 시부모 강요일 때 유책 사유 인정받습니다. 5번 아니 엄한 사람 인생 조진거면 당연히 위자료 챙겨줘야지. 애초에 약속도 안 지킬 거 도대체 결혼을 왜 하는 거야? 2번 미친 그렇게 아이를 원하면 할매들아 직접 낳으라고 해요. 아이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도라인가?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왜 3자가 강요를 하냐고. 댓글 부모가 아니지 알소 부모가. 출산 육아 힘들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늙어봐라. 그 진짜 비참하다. 강아지 키우다 그 강아지 죽으면 질질 짜다가 막상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독고 노인 홀로 아사한 채로 발견.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래. 2번 그러니까 너는 애를 네 시체 치우기 위해서 낳는다 이거야? 너 죽고 장례식에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까봐 그래? 그런 마인드면 애를 낳아도 연 끊기고 살다가 고독살 확률 확정인데 그게 늙어가지고 더 비참하지 않겠냐? 3번 아니 지금 이게 뭔 개소리야. 엄마 마지막 소원이니까 나와달라니. 네 마누라가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냐? 미친 4번 이거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혼이 답입니다. 5번 나이 들면 쓰니 비난하고 너 때문에 나는 자식이 없다고! 어? 이러면서 100% 이혼하자고 지랄할텐데 어차피 헤어질 거. 그냥 지금 정리해버리세요. 자식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 절대 같이 못삽니다. 6번 바로 알겠네 뭐. 저는 저는 딩크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요. 그냥 사기쳐가지고 결혼하면 지가 어쩔 거요? 딱 이거였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노는 거랑 여행 좋아하는 남자가 애 생긴다고 그걸 포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님한테 애 맡겨두고 지는 놀러다니겠죠. 아픈 시모가 퍽이나 봐주겠다. 7번 또 나왔네 아가리 딩크 저런 인간 애 낳으면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아이 낳자마자 말 바꾼다. 이거 100%다. 8번 저러다 아이 핑계로 합과까지 시도하겠네. 그리고 쓰니 엄마 소우니 딸내미 이혼하는 거라면 님 남편은 그거 들어줄 거래요? 웃기고 있어 진짜? 끌 끌 끌 끌 9번 정자랑 난자 추출해가지고 시엄마 자궁에 이식하자고 해요. 안 그래요? 낳고 싶은 사람이 낳아야죠. 10번 내 아들이 낳는 거 아니니까 소원이라고 저지라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자기 딸내미한테 엄마 소원이니까 애 좀 낳아라. 이러는 엄마는 없어요. 후기 출근 전 잠시 들렀는데 댓글들 정말 많네요. 많은 관심과 좋은 댓글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몇몇 댓글들 보면 너희 둘이 얼마나 행복할 거 같냐? 그럴 거면 연애만 하지. 어? 결혼 왜 했어? 등등등. 저를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보이는데요. 물론 이 말도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태어난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아이가 주는 행복과 부부의 연결고리 분명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저도요. 아이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이유로 깊게 고민한 거고 그렇게 내린 결정이고 또 제가 사실은 몸이 되게 약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비난을 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거 역시 제 생각대로 남들이 봐도 절대 작은 문제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고 그래도 합의점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좋은 대로 이혼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사실 남편이랑 저번에 크게 싸울 때 그럴 거면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애 낳아라 했는데 이때는 너무 기가 차고 그래서 홧김에 한 말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되레 너무 차분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진심이라는 거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애초부터 아예 책임질 일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데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뒷이야기도 한 번 더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1번 너희 내 투정도 못 받아주냐고? 그래 맞네. 그냥 쓰니 말로만 네 어머님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받아주세요. 말로만 투정이니까 2번 저 인간 자기 엄마 소원이면 마누라도 바꾸겠네? 헐 3번 네 부디 안전이혼하시길 바래요. 4번 아이가 물건이요? 소원이라고 징징거리게? 남편도 본인이 열심히 아이를 볼 생각은 없나 봐요?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이거 뻔해. 사기 결혼한 거 같은데? 어? 그냥 여기서 이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희망이 없잖아. 희망이. 5번 꼭 나중에 꼭 탈출 후기 써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딩크를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물론 그들의 선택과 그런 걸 존중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그런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약속이거든. 약속 뒤집고 말 바꾸는 거 진짜 이거 거지 같은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면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바뀌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게 그런 뒤에 설득을 한다든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그게 순서예요. 사과를 하고 좀 해보면 안 되겠느냐. 물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 원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스라이팅까지 한다는 건 더 거지 같은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약속 좀 안 지켰다고 이혼까지 하냐? 거지 같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얼마나 그지 같은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옆에 있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나 라면 먹을 건데 너 먹을래? 너 먹으면 한 두 개 더 끓이고 친구가 어, 나 방금 밥 먹고 왔어. 안 먹을 거야. 너 끓여 먹어. 다시 물어봅니다. 나중에 말 바꾸지 말고 먹을 거면 지금 이야기해라. 끓일 때 같이 끓이게. 아, 안 먹는다니까. 몇 번이고 물어보고 안 먹는다. 너 안 먹는다고 했다. 그럼 너, 네 거 안 끓인다. 알았어. 그냥 너 먹어.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 걸 끓였어요. 그런데 끓이자마자 바로 젓가락 들고 덤벼들면 그런 경험이 있죠. 그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잖아, 진짜로. 껍데기 확 뱃게 삐고 싶잖아. 그죠? 이런 하찮은 라면 하나도 사람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아이 문제로 말 바꾸면 이거 정림이 다 떨어지죠. 그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깨고 싶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왜 뒤집어 씌우는 거야.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죠? 이게 거지 같은 거야.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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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